반갑습니다. 2024년 1월 19일입니다. 자 오늘도 S 검색시 죽여줍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N캠, 대형주도 잡히네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위너스TV에서 만든 N캠, 체결가격이 다 나오죠? 그리고 더존 비즈온, 다 체결가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이게 뭐냐 하면 캐치예요. 캐치고요. 캐치는 뭐냐? 전자동으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검색식을 좀 만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떻게 종목이 2500개 중에서 2개밖에 안 나오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말이 됩니다. 검색식을 만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거 거짓말이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만든 거는 저는 이 머릿속에 숫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깨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조건 검색식 S를 쓰신다면 전자동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자동매수, 자동매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검색식이 뭡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께서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이 후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S검색식은 정말 최고의 검색식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승률이 약 80%에서 최고 95%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S99 검색식은 승률이 100%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 틀어놓고 전자동으로 매수매도 전자동입니다. 전자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고의 검색식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시면 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후기입니다. 우리 회원들이 올려주고 있는 검색식 실제 후기고요. 자동이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전자동이에요. 자동이 뭐냐? 말 그대로 전자동이에요. 세로이 님부터 보겠습니다. 세로이 님부터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는 그럼 뭐냐? 어제 잡혔던 거. 어제인가 어제 아래 잡혔던 거. 이것도 다 수익이에요. 그럼 왜 이게 수익이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절이 없다고. 지금 이 검색식은 손절이 없어요. 아이러니하게 손절이 없어요. 그럼 왜 손절이 없느냐?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S검색식은 승률이 말씀드렸죠? 80에서 최고 95까지 나오고요. S구구 검색식은 지금 100% 승률입니다. 이거 보시면 세로이 님부터 다 먹었죠? 이게 전부 다 후기입니다. 우기. 또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앤캔, 더존비지원 다 먹었죠? 세 개. 깔끔하게 먹었고. 또 보겠습니다. 회원 후기. 콜라 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앤캠 수익 축하드리고요. 수익 축하.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님. 더존비지원, 제주반도체, 앤캠 다 먹었죠? 지금 연습하고 계세요, 이분은. 그리고 갤럭시 형님. 다 먹었죠? 제주반도체, 앤캠, 더존비지원. 수익이 나면 점점점점 수익이 더 커집니다. 지금 구조가. 그리고 갑부 형님. 제주반도체, 앤캠, 더존비지원. 롯데정보통신까지. 그럼 롯데정보통신은 뭐냐? 이것도 어제 잡힌 거예요. 어제 잡힌 건데 오늘 시원하게 갔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S를 돌려놓으시면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정말 질적으로 힘이 된다. 그리고 제가 평생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냥 노는 것 같죠? 밤 12시 퇴근해요. 지금 힘들어요. 잠이 온다 진짜. 맨날 검색시 이거 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S를 쓰신다면 최고로 좋은 아이템을 하나 받으신다. 보시면 되고요. 블루레인 형님.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축하. 그리고 빨간 우산 형님.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반도체, 앤캠, 더존. 수익 축하. 그리고 빨간 우산. 호우마마 형님. 제주반도체, 앤캠, 더존. 수익 축하. 그리고 마마이님. 충하 형님. 앤캠, 더존. 비지원. 계속 나옵니다. 수익이. 정말 장난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자동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검색식은 원래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도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강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전화무종님, 더존 비지원, 앤캠, 제주반도체, 시노팩스까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너무너무 최고의 검색식이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같이 하실 분들은 검색식 진짜 이게 정말 가능하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에요. 검색식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또 다음 버전을 또 준비하고 있어요. 어쨌든 S에서는 제가 최고로 승률을 끌어올릴 겁니다. 99 버전은 딱 10명밖에 못 써요. S99는 딱 10명밖에 못 쓰지만 17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S17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826-09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로직은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로직은 그 로직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와, 이게 이래 되구나 이래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검색식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종목이 너무 많이 떠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지만 제가 만든 이 S는 들이대면 됩니다. 들이대면 되니까 010-826-09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